네, 오늘장 한번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멘토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내일장 멘토링 시간입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을 화상이 아닌 저희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소장님은 실제로 봐야 돼요. 실제로 봐야 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랑요.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 보셨다시피 현재 지금 IT 중심의 종목들이 대거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계속해서 강한 그런 흐름들, LG전자까지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미국 시장에서 애플과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기술주들이 현재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속에서 국내의 IT 관련주들 역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5,900억가량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IT 중심의 종목 장세가 연출이 됐는데요. 여타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별로 재미없는 지수는 올랐지만 그런 현실감을 좀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이나 IT를 제외하고는 올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지 진짜 소위 지수는 올랐지만 종목은 빠지는 참 어려운 장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여건도 지금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뭔가 확실히 잡히는 것은 또한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금리 인상 다음 주에 결정된 여부가 남아 있고요. 북핵 문제도 현재 지금 해결 분면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결이 됐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에 트럼프발 무역전쟁도 다시 한 번 또 불거질 가능성이 대비를 한다면 현재 지금 선뜻 종목을 매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주들이 두드러진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현재 업황이 호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280만 원 장중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조정세를 나타냈었던 그런 상황을 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물론 국내 시장에서 한정해서 보인다라면 셀트리온이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오음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매도세를 좀 촉발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M1 분할하면서 영업 일단 정지를 좀 당할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좀 조정을 받았던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6일 거래일까지 오늘을 빼고 6 거래일까지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5천억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하이닉스를 3천9백억가량 매수를 했고요. 이러한 수치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죠. 외국인들이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이렇게 오랫동안 샀을까. 물론 오늘 이제 좋은 호재성 재료가 나왔지만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황이 호조죠. 업황이 호조되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월 달에 들어서 서버 디램 가격이 약 한 1.6%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 것들은 그동안 PC 디램 가격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로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1, 2월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수요가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업황이 호조세를 나타낼 것이다라는 부분들 상당 부분은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지수가 조금 답보 상태를 나타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IT 관련주들이 올라가야 되는 것들인데 이것은 미국 시장이나 국내 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은 IT 중심의 종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과거 차화정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던 경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한 것처럼 현재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증시 주변의 어떤 악재들, 주변 악재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종목분들이 IT 종목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황이 거기에 호조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IT 중심의 상승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선별적으로 IT 중심의 매수에 집중하시는 것이 여타 다른 종목분들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수익률 재고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을 본다면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빼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LG전자, 내일도 계속해서 강한 흐름들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 주권 방송에서 삼성전자를 추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익률 게임을 들어가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만만치 않은 수익률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금액에 따라서 250만 원대라는 것이 결코 적은 부담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액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수익률로 따진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는 오늘 종가가 가장 높은 가격으로 끝났죠. 258만 3천 원을 끝났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287만 6천 원. 물론 액면 분할 얘기가 나왔을 때의 가격대이긴 하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현재 영업이익이 작년 지난해 4분기에 15조 1,530억이 최고 분기 실적을 기록했었죠. 올해 1분기에는 14조 5,5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15조 6,400억으로 지난 4분기를 넘어설 것으로 현재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있죠. D램 가격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갤럭시 S9에 대한 출하 증가에 따른 반도체 부문 실적들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4분기 실적을 돌파한다면 가격이 280만 원을 돌파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하등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물론 액면 분할의 주가를 끌어올리지는 않습니다만 수급상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다면 수급이 유익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단 한 주를 매수를 하시더라도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주들에 대한 흐름들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현재 나스닥 중심으로 IT 중심들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이와 같은 흐름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동조화도 충분히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가는 직전 고점 280만 원을 넘어서는 290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240만 원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한번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전 고점이 287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가로 제시해 주시는 게 290만 원이면 전 고점 정도까지만 올라갈 것 같다고 보시는 것 같기도 해서요. 1차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본다면 전 고점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새로운 가격대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윌리엄 원일의 컵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다시 라운드 형태로 해서 고점을 형성하러 간다면 다시 고점을 뚫고 새로운 가격들을 형성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 290만 원을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감 전략 A플러스 2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에 여러분들의 마감 전략을 챙기지기 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